0.025 노랑시티 업에서 민용이가 나온다고? 고놈을 잡고 진화를 두번 시키면 망나뇽이 된다 고 말이죠 아 블루시티 블루시티 여기서 나오는거 맞아요 여러분들? 한 번은 안나오냐 한 번 나왔을때 놓치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때 한 열 분정도 변할게요 이거 잡으면서 레벨 올리고 확률 올리고 악살라 야 오잡기야 오잡기 코롱사오자 코롱사오자 코롱하고 포켓볼 좀 좀 사야겠어 방금 밑에 금색 뭐 있다고? 어디어디어디 아참 황금잉어 아참 기다려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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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잉어 황금잉어킹 저거 전설임? 어 방신 풍원량 이제는 임신 풍원량이라 불러져 아 아 백화점 갈라던데 갑자기 떠가지고 진짜 개짱나 아 아 아 백분의 1이면 몇프로인데 아 맛보기입니다 0.025? 민용보다 더 잘 안나오는거를 내가 지금 봐버렸다니깐요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친구들 보여드렸습니다 잡는건 여러분들의 몫으로 그냥 빨리 골드크롬 사서 민용이랑 황금잉어킹 잡자 요 땜에 내가 백화점가려고 내렸는데 거기로 나온거 아니냐 모래에서 나오니까 그들 했으면 되는데 가자 사오자 제주해상루허가 불법주업 중국범장망 어선 행석검사 와아 포킹볼 장난해 낙차 보셨어요 이거? 메이저리그 가야되는데 아 심 빠졌잖아 이제 아까 황금이가 생각나서 조금만 조금만 타가 계속 못나가 예쓰 아 욕 안됐어요 뭐야 욕한걸로 물어가는거야? 아 어이없다 이분들 아 무슨 욕을 해요 제가 욕을 아무리 화내도 여러분들 욕을 한적이 한 번 있네 한 번 있긴 하는데 어 나갔다 야 황금잉어 또 나왔어 황금 야 잘해봐 영태야 아 잠깐만 그거 해줄게 하이펄로 잘 안나오는거 맞어? 헬라 황금잉어 황금잉어킹을 잡은 스트리머 유튜버가 있다 참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계속 연사패속이 뭐 다들 나오네요 동전에도 나왔어 황금잉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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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38마리째 나왔네요 일단 까 야 어딨지 황금잉어 야 색깔로 나오냐 어딨어 니 친구 아니야 어딨지 맨 끝에 중에서 두 갠데 이거 아니냐 아 이놈 맞아 아니 저기는 왜 색깔이 똑같애 맷집이 강함 능력치는 50 12 34 22 19 46 스피드 좋은거 맞아 안좋은거 같은데 이름을 바꿔놓자 이름 뭘로 내죠 황금잉어빵 황금잉어 황금어장 황금어장 어때 황금어장 어디서 들어봤는데 골드로 하자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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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品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이제 못 봅니다 진하려고 하거든요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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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니다 하낫 가라도스 돌검 가라도스 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황금잉어는 붉은 가라도스를 밝은 가라도스로 진화한다 확인했구요 예 그렇습니다 간지는 않은데 바로 물기 배우고 가서 훈소 드세요 이거 보고 가서 훈소 드세요 훈소 드시면 됩니다 확실한 팩트 낼게요 와 연락허 가라도스 뭐야 꺼져 멋있다고? 근데 이녀석 물 먹었는지 입에 크림이 묻었는데 저거 카푸치노를 먹은거야 아니면 뭐 치즈같은거 먹었냐? 그냥 빨간색이 멋있을거 같은데 입이 멋있었는데 입이 쪽 입술인가 저거 수염은 파래 모시까지 채우고 왔다리 갔다리 할게요 한번 이번에 실패하면 도망가 안 돼 아 아 두분밖에 안 터졌는데 에이씨 세계 최초 킹어킹 100마리 포켓몬 캠카페 포켓몬 캠카페 들어가보니까 잉어킹 182번 연속 잡기하고도 황금 안나와서 웃는 사람 있네요 765번 연속해서 3번 먹은 사람도 있구요 아 운이 안좋으시네 아 민용 안나와 얘네도 못 키우겠는데요 아 다 내놨다 에이씨 에이씨 맞지 이거 아까 그거 미꾸라스새끼 미.. 아 미꾸라스새끼 새끼같이 생긴거 건강에 좋은 게임인으로 이머킹 잡다가 오른팔 관련돼서 칼씨름 최강자 되시겠어요 아 아 귀엽게 생겼네 양생 민용녀석 기다려봐 자 하이퍼볼로 하고 그 다음에 가방에서 맛있는 라드 열매 줄게 야 근데 왜이렇게 원큐 아아 거기 엑셀런트 각인데 조금 늦었네 들어와 뭐라 기다렸다 슬마 근데 내가 알기론 잉어킹 연쇄하면 할수록 잉어킹이 악 슬런 열매 한번밖에 안먹는데 예쓰 눈을 잡으려고 내가 황금잉어를 두 번이나 봤다 하자 여러분들이 망라뇽 키우는 거 보고싶다고 하셔서 망라뇽을 키우려면 민용을 진화를 두 번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최초의 드라곤 민용이 1렘만 하면 진화야? 어 하나 사탕 먹어라 야 이렇게까지 밀어줘야되냐 어 이거 시청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다 민용아 너가 왜 귀여워서 어잉? 민용의 모습이? 이래서 이래서 호빈이 나 기대감 버리고 있습니다 덜 기워줄게 분명해 어 괜찮네 어 아직까지 귀여워 신용 민용 신룡 그 다음에 진용인가요? 진손미야 뭐야 진신미야 진신미야? 신용? 드래곤 포켓몬 몸에서 오로라가 나온다 잘봤구요 아 잠깐만 공격방어 특수공격 특수방어 스피드까지 다 올라가면서 한대 더 맞기 그냥 때릴걸 냉동빔이 날까 폭포오르기가 날까 냉동빔가자 냉동에 빔 얼기까지 가라 뭐야 얼음걸리는거야? 폴란에 빠졌다 지쳐서 지금이죠? 폭포오르기 한번 가볼게 가라 가라도스 올라갔는데 거기있네 뭐야 데리고 온거야 저기까지? 올라갈때 맞으라고? 좋았다 한놈하네 이제 한건하네 그쵸?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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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